또 연말정산으로 세택하는 꿀팁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연자 분께서 연말에 이사를 앞두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사를 하게 되면 가구를 구매하시는 등 큰 지출이 예상이 되실 텐데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되신다면 12월에 예정된 지출은 과감히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갈 지출인데 굳이 내년으로 미룰 필요가 있을지 그 이유가 뭘까요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시점에서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되셨다면 내년에 고가의 지출을 적용받는 것이 장기적인 연말정산 계획에서 유리하십니다 올해는 공제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내년으로 미뤄서 살짝 밀당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한도를 넘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걸 조회해 보시면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 그리고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에 이를 잘 적절히 배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진짜 알부자 연구소에 문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연자분 외에 많은 직장인들의 귀가 활짝 열리셨을 것 같은데 연말정산 꿀팁 등이 오늘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돈이 되는 정보가 가득한 알부자 연구소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말에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사연자분 이 부분에서 체크할 점 없을까요 이사 관련해서 월세에서 전세집으로 이사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전세 대출을 받으신 경우 원리금 상한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까? 네 그 신혼부부시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좀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고 내가 얼마까지 이게 납부를 해야지 득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연간 240만원까지 납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240만원에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고금리 적금통장을 활용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자여야지 가능하다라는 점도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외에 또 세액공제 항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 그리고 또 불가능한 항목 등을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산후조리원 영수증, 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을 꼭 챙기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